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. 한진칼 주두총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원태 회장과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. 조 회장은 최근 모친과 막내 동생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고, 조 전 부사장 측은 본격적으로 전문 경영인 물색에 나섰습니다.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진그룹의 경영권은 결국 지분에 달려 있습니다. 행동주의 펀드 KCGI, 반도건설과 연대한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은 이미 32.06%를 확보했습니다. 조원태 회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, 우호세력인 델타항공과 카카오의 지분을 다 합쳐도 21.67%입니다. 하지만 조 회장 측은 각각 지분 5.31%, 6.47%를 가진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양측의 지분 차이는 1.39%포인트에 불과합니다. 조 회장은 또 약 30%로 추산되는 일반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번 주 중 배당 확대 등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조 전 부사장 측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조 전 부사장 측 세 주주연합 관계자는 이고문과 조 전무가 조 회장과 손잡더라도 주총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 세 주주연합은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 일반 투자자 가운데 우호세력을 더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조 전 부사장 측은 본격적으로 전문 경영인 인선에도 착수했습니다. 항공업 경험이 있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두세 명의 적임자를 찾아 14일경 정식 주주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. 주총 직전까지 남매의 운명을 가를 지분 확보 전쟁이 숨가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.